제가 온 지 한 1년 정도 지금 되었고 1년 막 지난 것 같아요 그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너무 크고요 또 실제 사단의 전략이 어떤 것지도 좀 확인을 하게 되는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흐름을 잘 알아야 되는데요 정말로 우리가 작년 한 해 동안 했던 부분들이 뭐냐니까 실제 말씀을 확인하는 시간들을 좀 가졌습니다 어떤 신앙 생활들을 하는 신앙 생활들이 아니고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음성으로 다가오는지 한마디로 묵상에 대한 부분들이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영적 상태를 준비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 부분들이 안 되면 예배가 안 됩니다 우리가 늘 하는 신앙 생활들을 하다 보면요 우리가 지금 찬양을 하고 특송을 하고 성경을 읽고 하는 모든 부분들이 형식으로 끝나버립니다 예배라는 모든 형식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그런 눈이 열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우리가 좀 하려고 하는 두 번째가 뭐냐니까 말씀을 실제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는 부분들입니다 실제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보고 듣는다면 그 받은 것을 가지고 여러분 현장에서 확인해 봐야 되겠죠 단순하게 우리가 말씀을 실천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단순하게 그냥 말씀을 체험하자 이런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적었던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지고 여러분 현장에서 묵상이 되고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 생활의 가장 근본이고 기본입니다 이 부분들이 안 되면 자꾸 우리를 이론으로 넘어가야 되고 이 부분이 안 되면 자꾸 우리는 분위기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학사에서도 우리 렘넌트들이랑 이 부분들을 계속 걸음을 타고 있거든요 이걸 하다 보면 한 가지 딱 나오는 게 있습니다 개인의 시간표와 현장의 시간표가 나와요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해보지 않으면 내 시간표, 현장의 시간표를 잘 모릅니다 실제 우리 렘넌트들 포럼하는 거 보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이런 부분들이 좀 확인된 것도 있고요 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좀 움직여 보니까 안 되는 부분들도 보이더라는 거예요 또 제가 누구라고는 말 못 하겠죠 우리 박모 집사님께서는 말씀을 딱 듣고 아 내가 좀 적용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회사를 가시면서 홈네트를 발견한 거예요 메시지가 뭐였냐니까 유 목사님이 어디 지나가시면 청소하시는 분이나 또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 보고는 이제 팁을 드리고 이렇게 복음도 전하시거든요 집사님께서 월요일날 그걸 딱 들으시고 그 병원 앞에 있는 항상 홈네트를 딱 보면서요 돈을 딱 꺼내서 주신 거예요 책가방을 매고 이렇게 숙이면서 주다 보니까 허리가 좀 안 좋으셨는가 봐 그 다음 날 회사를 못 가셨대요 말씀 분명히 적용은 됐는데 돌아오는 거는 허리만 아파요 저는 그냥 집사님이 저한테 포럼을 하시는데 저는 참 감사한 거예요 그냥 허리가 아프셔서 내가 꼬셔서 감사한 게 아니고요 우리 교회가 지금 뭔가가 흐름을 같이 타고 있구나라는 부분들을 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가 아프신 허리도 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흐름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냐니까 그냥 내가 실천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나에게 주셨을까라는 이 질문을 통해 가지고 이 말씀이 여러분 현장으로 옮겨지는 축복들을 누르셔야 됩니다 그걸 바로 말씀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냥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살았고 역사하는 것을 우리 현장에서 확인해야 되겠죠 우리 전교인들이 이 축복 속에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32장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간단하죠 버릴 것과 누릴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전도운동과 이 흐름 속에서 반드시 신자로서 버려야 될 것과 가지고 누려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뭐냐니까 야곱이 이제 자기의 땅 고향으로 돌아가는 과정들입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애설을 만나기 전이에요 그런데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났냐니까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군대를 만난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잠깐 짚고 넘어가셔야 될 부분들은요 야곱이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야곱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붙인 거예요 이 뜻은 뭐냐니까 두 군대라는 뜻입니다 이 두 군대가 야곱의 앞과 뒤를 보호하고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지금 이제는 가려고 하는 그 과정 길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신자가 반드시 버려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찾아왔는데요 야곱은 아직까지도 자신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주의 천군이 지금 돕겠다고 찾아왔거든요 그런데 야곱은 자기의 인본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군대를 시켜가지고 형에게 말을 전달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군대를 보냈다고 했잖아요 군대는 뭐 하는 겁니까? 전투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를 시켜가지고 형에서에게 내 말 좀 전달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전쟁을 해야 될 군대에게 심부름시키고 있는 수준이에요 첫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 게 뭐냐니까요 나를 위한 신앙생활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야곱을 도와주시겠다고 왔는데요 그 군대를 자기 심부름시키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많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만 결국에는 그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이유가 뭐냐 나 좀 도와달라고 나 좀 잘되게 해달라고 나 좀 힘없게 해달라고 전부 다 보면 나 중심의 신앙생활 신자들은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찬양을 위한 신앙생활이지 그래서 오늘 야곱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벌려야 될 것이 뭐냐 나 잘되기 위한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오라는 거예요 늘 질문해 봐야 됩니다 왜 여러분들 예수 믿어요? 왜 하나님 믿습니까? 왜 하나님 믿습니까? 뭐 때문에 교회 오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올 때가 많다니까요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지금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애석뿐만 아니라 너를 끝까지 보호하고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냥 주의 천사들을 보는 게 아니라 군대를 보냈다니까요 근데 야곱은 지금 뭘 하느냐 그 군대를 심부름시키는 데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 뭐예요 어떤 기도하셨습니까? 한 주간 어떤 기도하다고 오셨습니까? 한 주간 어떤 고민하다고 오셨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되면 좋다 이런 종교생활에서 벗어나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 중심을 벗어나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버려야 될 것이 뭐냐니까요 32장 4절입니다 자 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지금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의 천사들에게 명령하는 장면들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니까 내 주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말을 전달해달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니까요 내가 라반과 함께 거려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20년을 라반과 함께 있다가 에서에게 다시 돌아가거든요 왜 굳이 라반의 얘기를 합니까 나는 빨리 돌아가고 싶었는데 라반 때문에 내가 좀 오래 있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빨리 뭘 해가지고 결혼하고 장가가고 해가지고 내가 다시 에서한테 형한테 용서를 빌고 싶었는데 라반이 하도 나를 속여가지고 내가 이렇게 좀 지체했다 이렇게 어떤 변명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늘 신앙생활을 하다보면 남에게 의존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남에게 의존하는 신앙생활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또 핑계되는 신앙생활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죠 남편 쳐다보고 아내 쳐다보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중직자 쳐다보고 목사 쳐다보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이 하는 말이 뭐냐니까 에서한테 하는 말이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하는 거예요 라반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삼촌을 지금 핑계대는 겁니다 우리가요 자칫 잘못하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 수 있다네요 오늘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보여야 될 것이 뭐냐 의존적인 신앙생활과 핑계대는 신앙생활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1대1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예요 그럼 목사님이나 교육자나 중직자나 그게 뭐냐 그것을 중간역할을 하는 통로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교회 안에서 내하고 안 맞는 사람 있잖아요 굳이 낙심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 중간에 다른 어떤 이물질이 끼우면 안 됩니다 누구 때문에 좀 내가 은혜 못 받아 거짓말입니다 내가 이런 환경 때문에 내가 좀 지쳤다 거짓말입니다 미안하지만은 그 사람의 영적 상태입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교회 탓을 하고 사람 탓을 하거든요 우리는 조금 실수하면 우리 환경 탓을 하고 부모 탓을 해요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1대1입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다른 게 끼면 반드시 그게 나중에는 썩어서 문제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야곱을 통해서 두 번째 버려야 될 것이 뭐냐 의존적인 신앙생활과 핑계되는 신앙생활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주의 천사들이 갔다 와가지고 야곱에게 보고를 합니다 32장 6절에 보니까요 이미 에서가 400명이라는 군사를 거느리고 지금 야곱을 만나러 오고 있는 중이에요 자신의 전략들이 안 먹힌 겁니다 그러니까 7절에 뭐라고 돼 있냐니까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라고 돼 있어요 야곱의 영적 상태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야곱이 너무 지금 답답하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야곱의 실수가 나옵니다 뭐냐니까요 7절에 보니까 자기의 모든 재산, 종,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동물들을 두 대로 딱 나눕니다 나름대로 최후의 전략이고 세상 전략이에요 왜냐 두 대로 나누고 있으면 한쪽이 공격당하면 한쪽이 도망가면 되거든요 그리고 9절과 12절에 보면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얼마나 급했는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자 기도해놓고 16절에서 20절 오늘 읽었던 마지막 절까지 보니까 물질을 또 공략합니다 이번에 이제 셋대로 나눠가지고 첫 번째 애상한테 찾아갔다가 두 번째 감동 주고 세 번째 감동 주고 이렇게 하고 자기는 제일 뒤에 남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인본주의입니다 태어날 때부터요 야곱은 인본주의의 어떤 DNA를 가지고 딱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애서와 뱃속에 있을 때도 애서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야곱이 먼저 나오려고 애서의 발꿈치를 잡았다고 돼요 야곱은 인본주의 쓰는지도 모르고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 바꾸시기를 원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못 깨달으니까 계속 야곱의 인생은 뭐죠? 도망자의 인생입니다 거기에서 응답받아도 또 도망가야 되고요 여기서 응답받아도 또 도망가야 되고 하나님이 그걸 끝내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야곱의 세 가지 모습을 통해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히 벗어나는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한 신앙생활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의존적인 신앙생활과 핑계되는 신앙생활에서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세상 방법으로 신앙생활하는 것들 그만두라는 겁니다 지금 아무리 애서의 마음을 돌이키고 싶어도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냈는데 야곱은 뭐 하느냐 이 군대를 가지고 자신의 인본주의를 가지고 쓰려고 계속 심부름시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 야곱의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확인하시고요 오늘 정말로 예배드리다가 여러분의 모든 세상적인 방법과 인본주의 끊어지는 날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어떤 인본주의나 세상적인 방법은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예배의 능력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 시간적으로 따지면 각인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예배 그래서 1만 시간의 법칙을 이용해 가지고 계속 각인시키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약간 좀 이해 못 합니다 훈련적으로는 그게 맞는 말이지만요 제대로 된 예배는 1만 시간을 넘어서 하나님이 역사에 뿌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드리는 예배가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하다니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잠시 그냥 말씀 듣고 돌아가는 시간이지만요 이 시간에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의 하나님이 역사에 뿌리면 끝나는 겁니다 내가 더 많이 들어야지 각인이 바뀌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꿔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1만 시간을 채웠다고 각인이 바뀌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꿔주시면 2만 시간, 3만 시간에도 안 바뀌어요 우리가 삶이 너무 안 되니까 우리가 훈련 차원으로 그런 부분들을 자꾸 설명하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면서 잠깐 여러분도 소홀히 기도하세요 야곱과 같이 정말로 나의 영적인 인본주의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나를 위한 신앙생활, 의존적인 신앙생활, 인본주의적 신앙생활에서 빠져나오게 해달라고요 오늘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영육 간의 치유와 회복을 얻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두 번째로 신자가 그렇다면 누려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지금 야곱을 찾아온 거예요 왜 찾아왔죠? 야곱이 그냥 좋으니까? 아닙니다 창세기 28장 13절과 15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가 몇 주가 또 지났기 때문에 다 까먹었겠죠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자, 야곱이 지금 베델에서 꿈을 꾸는 장면들이에요 그래서 13절에서 15절까지는 뭐냐? 하나님이 꿈을 통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야곱과 직접 약속하는 장면들입니다 15절에 보니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대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겠대요 그리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대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대요 하나님은 그냥 시간이 남아가지고 야곱을 찾아온 게 아니에요 야곱이 개인적으로 관계가 좋아가지고 찾아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에게 파송된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군대가 동원됩니다 성도는 잊지 말고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약속 관계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강단에게 주신 그 말씀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게는 계약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이미 하시고 야곱을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여러분의 모든 사정을 하시고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마하라임의 군대라고 했거든요 나의 앞에서 나의 뒤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싸우시겠다 마하나임 그래서 이 군대가 지금 우리를 위하여 싸우러 이 땅이 지금 와 있다니까요 오늘 형적인 눈을 열고 그 군대를 확인하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현장 여러분 혼자 싸울 수가 없어요 영안을 열 때 하나님께서는 주의 불말과 불벙물을 도원하셨다니요 이 세 가지의 하나님의 축복들을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되겠네요 자 첫 번째로 돌아가서 은약의 하나님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창세기 3장 15절을 약속대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를 이따게 보내셨다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죄와 사망의 권세는 우리와 상관없습니다 계시록 3장 5절에는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체계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 이름을 생명체계에서 결코 지우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답니다 예수 믿는 순간 우리의 정체성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사망의 신분에서 생명의 신분으로 옮겨진 거예요 교회 오는 것은 나 잘되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영적 신분이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이 은약 관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정말로 누려야 될 게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자녀 되는 정체성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좀 신앙생활 하려면 좀 멋있게 하세요 내 힘 빠지면 불신자처럼 결결되지 말고요 하나님의 자녀는 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조금만 힘들면 막 힘들어하고요 조금만 좋으면 막 기뻐하고요 죄송한 말이지만은 그거는 지나가는 개도 할 수 있어요 개한테 맛있는 거 주면은 막 따라오잖아요 발로 차면 도망가요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이 되면 되겠습니까 조금만 응답하고 기뻐하면은 막 할렐루야 하고요 조금 문제없으면 힘 다 주고 할 것이 다 빠져가지고 저는 정말로 그 부분들을 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문제는 뭐냐 나는 나지만은 우리 자녀들이 그걸 봐요 차라리 그냥 예수와 믿는 사람은 일관적으로 그냥 막 힘 빠져 있거든요 그리고 또 목적이 분명해요 세상 끝이 좀 잘 되면은 막 기분 좋고 기쁘잖아요 근데 이 신자는 이거 보이지 않는 것을 막 기뻐하다 보니까 사람이 옆에서 볼 때 좀 이상한 거예요 또 보이지 않는 것을 막 의뢰받으니까 또 막 기쁜데 옆에서 볼 때 이상한 거예요 종교생활 하면은 사람이 정신문제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뭘 회복해야 되느냐 정체성 여러분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생명체계 절대로 지울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한 주간 살고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좀 넘어졌다 털고 일어나면 돼요 그냥 맨날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왜 내가 넘어졌을까 고민하고 자꾸 누워있지 말고요 인생을 살아가다가 신자도 넘어질 때가 있어요 문제올 때 있잖아요 일어나면 돼요 왜냐 여러분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라니까요 그리고 큰 두 번째로는 뭐냐니까요 자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이미 하시고 야곱을 찾아오셨다고 했잖아요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필요할 때만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말은 야곱이 지금 급하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말도 되지만은 그 말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저 문제 두고 갈등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문제에 속지 말고 여러분들이 주인 바꾸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누구의 영을 영접했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마음속의 주인으로 영접하시잖아요 그렇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삶을 예수님이 주인 되도록 여러분도 인정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학업의 주인이 누구예요? 여러분의 업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주인 됩니까요 내가 주인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요 가난 혼인잔치 얘기가 나와요 혼인잔치에 제일 중요한 포도주가 딱 떨어지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래요 말이 됩니까 이게? 성경을 잘 보면요 이 성경에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 말들이 너무 많아 많아요 저는 개그 콘서트 처음 이렇게 한 번씩 잘 보거든요 그 프로그램을 보면 아무 말 대잔치라고 나와요 여자들 두 명이 야 멋진 남자한테 야 네가 물어봐 네가 물어 네가 물어 이러거든요 그리고 보는 사람들은 뭘 질문할 건 줄 알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두 명 중에 한 여자가 팔을 딱 물어버려요 아무 말 대잔치 그런 내용들이에요 성경을 잘못 이렇게 잘 보면요 너무 상식이 안 맞는 말들이 너무나 많아요 포도주가 필요한데 예수님이 물을 채우래요 그리고 다 채우니까 연회장에 갖다 주래요 아니 물을 채우고는 하인과 그거를 갖다 주는 하인은 얼마나 의의가 없겠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이 주인 되니까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어요 그 뒤에 뭐라고 되느냐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문제에 붙들리지 마시고 예수님께 붙들리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자꾸 환경에 붙들려 버려요 상식을 지키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상식에 붙들려 버려요 세상 분위기에 딱 붙들려 있어요 그게 맞는 것 같지만은 우리 신자는 뭐냐 그리스도 이름으로 붙들려야 돼요 그래야 물 같은 우리 인생이 포도주로 바뀐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주인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현장에 가장 필요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축복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는 앞에서 뒤에서 나를 위해 싸우신 하나님 우리가 세 번째로 누려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신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세계 살리고 미래의 재앙을 막을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방향 맞추고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1부 예배 때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이 아니라 말씀 운동 정말로 이 복음이 변하지 않고 끝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복음을 지키는 복음 운동 이 복음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이 복음이 한 곳에 묶여 있지 않고 전 세계에 전파되는 선교 운동 우리 오고 오는 세대의 후대들에게 가장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명하고 바르게 전달할 이게 세계를 살리고 재앙을 막을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방향을 맞출 때 사단이 발 앞에 물을 끓는 거예요 이 일에 우리를 부르신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여기에 방향 맞춘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왜 싸우셔야 되는가 거기에 부르심의 목적 그 사명 감당하셔야 됩니다 이사야 43장 12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찾아보고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2절 13절입니다 한국말로 우리 합도가고 영어로 또 같이 합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오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라고요? 12절에요 정인이래요 여러분을 부르신 나는 누구입니까? 저 말고 성경에서 나 하나님이래요 그러면서 13절에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하나님이 움직이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신자가 누려야 될 것 회복하는 날이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네에 대한 정체성을 누리셔야 되고요 모든 문제와 사건에 예수님이 주인 되도록 주인 바꾸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 싸우십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의 행동과 모습을 통해서 저희의 모습을 확인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나를 위한 신앙생활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육시를 위한 신앙생활에서 빠져나게 하옵소서 종교생활에서 빠져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정말로 부르심의 상을 입는 전도자로 렘넌트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오늘도 세임을 기를 원합니다 성령과 우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모든 흑암과 저주의 세력들이 무너지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밟는 땅에 흑암이 무너지고 생명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we pray this in the name of Jesus Christ Amen You know You know